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두개 다 세개씩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소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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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너무 맛있어요 소주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! 그리고 여기가 왕쯤 양념이 되어있어요 이 라면은 음료수에 안들어져요 너무 맛있는데 저는 그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마늘이 너무 맛있어서 근데 지금 이 라면은 그 라면이 더 맛있게 먹어요 그 라면은 이 라면은 이 라면이 더 맛있고 라면은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면은 더 맛있어서 우리는 라면이 더 맛있어서 매콤하고 달콤해요 고춧가루 쫄깃쫄깃 마시멜로우 맛있다 괜찮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